기상캐스터 배혜지 시내버스에 올라탄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대뜸 반말로 노선을 묻습니다. 자리를 찾아가 안나 싶더니 이내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당시 승객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승객의 거친 말에 항의하던 기사는 상대가 두 차례 강하게 밀치자 버스에서 내려 자리를 피합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지나가는 경찰차를 불러세웁니다. 버스기사인데 앞서 걷던 남성이 운전 중이던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기사는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니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문 열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차별 누르세요 했더니 만약에 핸들을 틀었으면 너무 큰 사고가 아마 났을 겁니다. 폭행 당시 버스에는 이렇게 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창문이 고장나 운전기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버스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32건 발생해 4년 사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폭행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당했지만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모레도 아닙니다. 좀 있다가 다음 차들이 당할 수 있는...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정부가 카이스티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자 인공지능과 더불어 첨단 바이오를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강조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기의전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원 통합관리, 특별채용 허용 등을 위해 운영 규정을 만들고 국가단위 R&D 임무는 관련 출연연 연구과제를 모은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해 협동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박경기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6일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는데,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임명된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철학은 지역경제와 세종시민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난해 말 인사청문조례도 제정됐다며, 의회 검증 과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조례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뽑았다며,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산업의 메카를 표방한 논산시가 방산기업을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위산업체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기업의 입주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2년 전 논산시는 한화에서 물적 분할한 방위산업체와 1,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는 오는 2026년까지 논산시 양촌면 일대 43만 제곱미터 부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일부 공장은 첫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청정지역에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확산탄을 만드는 업체가 들어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의 위험과 환경 파괴의 우려가 크지만, 논산시와 업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화력, 화약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화약을 짊어지고 주민을 살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논산시는 해당 업체가 다연장 로켓포인 천모의 일부인 탄두만 제조하고, 폭발 위험이 큰 화약 제조 공정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주민설명회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되면 백성현 논산시장의 주민 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국방, 군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논산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일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달 기준 천안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8%에 달하는 가운데 시가 저소 등 노인 지원 강화와 고령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5대 목표 33개 사업으로 노인복지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또 실임노양요양시설을 세워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충남 최초로 노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노인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에 인공지능 방역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이 로봇은 사물을 인지하고 자율주행하며 공기정화뿐 아니라 바닥까지 살균하는 무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1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부자 연령대는 30대,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는 1,587명이며 이 중 30대가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액은 10만 원 기부자가 1,083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4.10 총선 관련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상대당이 오랫동안 당선된 지역, 이른바 험지에서 승리한다면 단순히 한 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겠지요. 이 때문에 충청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른바 험지 도전과 함께 텃밭 단속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고병관 기자입니다. 유명한 서해안 휴양지가 몰려있는 충남 보령과 서천 선거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충청권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 중 한 곳으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보수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선거구가 통합된 지난 2000년 이후 6번의 선거에서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야당 비토부터 쏟아냅니다. 그러나 정권 견제론도 있습니다. 이른바 험지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나소열 전 대통령실 자치분권 비서관, 신현성 전 전주직원 부장검사, 구자필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조직팀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텃밭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장동혁 사무총장이 재선을 노리고 고명권 전 윤석열 캠프 국민 대통합위원회 특보와 이기원 전 중앙선대본부 생활법률지원부단장이 나섰습니다. 대전 서구갑은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년 넘게 민주당이 차지한 곳입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곳에서만 내리 육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여야 모두 공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습니다. 대전 서구갑은 토박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서구 우려비에 소외돼 개발 욕구가 높은 곳입니다. 박 전 의장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민주당은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이용수 전 박병석 의장 정책수석, 이지혜 대전균형발전위원장, 유지곤 민주당 보건의 부위원장,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도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경 전 대전시 대외협력전문관, 조성호 전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조수연 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김경석 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구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했고 국민의힘도 전략공천설로 내용을 겪은 터라 제3의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김재선 전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전략공천설과 관련해 중앙당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결정이 아직 없다면서 향후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당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를 무조건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6명은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황우나 대전시당 위원장도 경선이 무산되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제7대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 김병근 전 롯데건설 전무를 임명했습니다. 예산 출신인 김 신임 사장은 34년간 롯데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축주택공사 부문장 등을 맡아 시공과 사업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근로자 경영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노동자 이사회는 근로자 투표에서 87.5%를 득표한 김수연 공공주택실 기술지원 담당 주임이 선임됐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에 나섭니다. 신은 대상자를 55살까지의 만학도로 넓혔으며, 오늘 10월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을 받아 학자금 대출이자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전지역 대학뿐 아니라 다른 지역 대학생들도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대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인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선과 함께 뜨거운 열을 내뿜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데요. 한 번에 360 다발씩 기존보다 3배 더 많은 양을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원자력연구원. 원자로에서 쓴 폐연료봉 등 사용 후 핵연료는 물론, 연구를 위해 원전에서 반입한 1,600여 봉, 12다발도 수조에 보관 중입니다. 마땅히 처분할 곳이 국내에 없기 때문인데, 전국의 원전이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중간 저장시설과 처분장이 건설되면 운반해 지하 깊숙이 묻어야 합니다. 다량의 방사선과 뜨거운 열을 내뿜어 가장 먼저 옮겨져야 하는 중수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면서도 대량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력연구원과 기업 두 곳이 힘을 합쳐 개발한 70톤짜리 대용량 용기로 사용 후 핵연료 60다발을 담을 수 있는 보관함이 3단으로 6개까지 쌓여 총 360다발, 한 번에 기존보다 3배 더 나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반 용기로 나른다면, 예를 들어 120다발씩 나른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3번에 갈 거를 개발된 용기로는 한 번에 가면 된다. 9m 높이에서 다양한 각도로 떨어뜨리는 낙하 시험에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의 안전, 혹시 배로 옮기다 바다에 빠졌을 때도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지 않는지 등 각종 시험을 통해 안전성도 입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허가까지 마친 상태로 운반 횟수와 유지비 모두 크게 줄어드는 만큼, 방사선 안전이 우려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빠른 반출에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대전기업이 만든 소형 위성이 오는 2026년 우주로 발사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한 달간 2026년까지 초소형 큐브위성과 개발과 발사를 목표로 하는 대전위성 프로젝트를 수행할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는 선정된 컨소시엄에 초소형 큐브위성 개발, 환경시험, 발사와 초기 운용 등에 3년간 최대 2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설명회는 오늘 19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2020년부터 SK텔레콤과 함께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기념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저녁에는 5G 엑스망 인프라를 구축해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4D 영상과 딥페이크, AI 미디어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사 주제의 실감형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또 국내 처음으로 히어링 루프를 도입해 청각 약자들이 주변 잡음 없이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올해는 체험형 이동수단을 도입해 실내 중심 관람에서 체험형 야외 전시로 패러다임 전환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안에는 해수욕장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고,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안군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75만여 명이 태안을 찾았으며, 피서철인 8월에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았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6%를 차지했습니다. 군은 내비게이션 앱을 기준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과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순이었고, 평균 체류 기간은 407분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2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